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들고 오셨을까요? 저는 양주시 산북동에 있는 밭 600통을 가지고 있어요. 주택이요? 아니 밭 땅. 밭이요. 네네 죄송합니다. 네. 양주시 산북동 149번지에. 근데 이거 한 20년 넘게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나이도 먹고 농사 짓기가 힘들어서 매도 시기가 언제쯤 될까? 지금 양주시 산북동에 149번지를 20년 넘게 보유를 하고 계셔요. 이러다 보니까 계속 들고 있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정리를 하는 게 좋을지 고민되신다 하셔서 문의를 주셨거든요. 연락 잘 주셨고요. 상담 바로 나눠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양주의 땅이죠? 네. 얼마 정도 보유하셨어요? 언제 짓도가셨어요? 97년도에요. 97년도에? 네. 이거 굉장히 오래됐네. 한 20년? 22년도였죠. 여기서 뭐 농사 지으세요? 아니면? 농사 지어요. 무슨 농사 지어요? 밭농사. 밭농사? 밭농사. 밭농사. 둘 중에 하나인데 틀렸네. 네? 아니에요. 밭농사에서 뭘 재배하세요? 고추맛을? 그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힘이 들어서 나무 심었어요. 예? 나무. 나무 심어요? 어떤 나무요? 아로니아, 대추나무 이렇게 심었어요. 대추나무? 네. 대추차는 즐겨 드시겠네요? 건강하시겠네요? 작년에 심었어요. 네?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작년에 심. 그럼 아직은 건강하지 않으시겠네요. 앞으로 건강해 주시겠네요. 그렇죠? 대추나무. 그곳에 비전 좀 알려주시고 팔아야 되나를 알려주세요. 비전하고 또 뭐하고요? 팔아야 되나? 내도시기? 네. 내도시기. 예. 연세 좀 드신 것 같아요? 우리 시장님이. 네. 저 70이에요. 70이세요? 아이고, 어머니 입벌 되시는데. 양주에서 아주 오래 사셨나요? 네. 얼마나 사셨다는 얘기죠? 네? 반 22년쯤 살았죠. 그거 살 때. 그렇게 오래. 그러면 다른 데 계시다 오셨네. 그렇게 땅의 역사에 비하면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네요. 그렇죠? 네. 시청자님께 보시기에는 어때요? 양주에 살아보시니까? 좋아요. 여기 뭐가 이 땅에 지금 뭐가 들어설 것 같습니까? 20년 동안 지켜보신 어떤 결과로 볼 때. 예. 들어서요? 전철력이 생기지 않을까? 어떤 전철력? 지금 덕대역에서. 양주시청에서도 멀지는 않잖아요. 양주시청에서도 그렇게 멀지는 않고. 땅 앞에 바로 생길 것 같습니까? 예? 땅 앞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유하신 땅 앞에 바로 전철력사가 들어설 것 같아요? 아니요. 바로 옆은 아니고. 조금 떨어진 거? 양주역에서 나이 감옥이 또 다음 역이 한 5분 걸려요.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역전 생기지 않을까? 혹시 가족분 중에 철도총에 근무하신 분이 계시나요? 굉장히 확신에 찬 그런 지금 어떤 미래를 예측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냥 생각해보는. 정보가 이거 세면은 이거 나중에 아주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그래요? 그런 정보는 있어요? 고급 정보가 이게 흘리면 안 되잖아요. 전철력 들어서는 거를. 정보는 있어요? 아니 아드님께서 여기 어디 철도총에 근무하시나요? 국토부에? 아니요. 그건 아니죠? 아니 아니 너무 확신을 차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모르는 정보가 있나 해가지고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지. 그래요? 그런 희망이 있는 게 어디입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도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그 희망 가지고 22년을 견뎠어요. 아니 그 부동산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땅값 오를 때까지 그 희망을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22년 동안 땅 파르란 얘기는 안 하셨나요? 부동산에서? 한때는 IMF 이후에 어려웠잖아요. 땅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이제 우리는 노후대책으로 샀는데. 그곳에서 살고 노후를 보내려고. 그런데 농사 짓기가 너무 어려워. 나이 먹으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거 몇 평이죠? 600평. 600평? 600평 농사 짓기 어려워요. 600평이면 큰 평소 아닙니까? 네 커요. 농사 짓기는 어려워요. 농사는 한 10평 정도가 알맞은데. 우리 나이에. 너무 어려워서. 10평이요? 10평이면 마당이잖아요. 집 앞에 마당. 실제로 내가 짓는다면 그 정도 해야 돼. 그러면 590평은 필요 없는 땅인데 저 좀 주시면 안 되나? 네. 그래서 파르려고 하는데 그것도 좀 값을 받아야 되잖아. 20년이나 갖고 있었는데. 값을 좀 잘 받을 수 있는. 그 당시에 얼마 주고 사셨는데요? 20만 원이요. 평당. 평당. 네. 이야 20만 원이면 그 당시면 이거 비싼데. 1억 2천 드셨네요? 거기 발전된다고 했었어요. 아니 왜냐하면 그럴 수는 있어요. 그 당시에 20년 전이면 이런 어떤 지방의 땅도 비쌌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싸다기보다는 지금처럼 그렇게 싸지 않았을 때예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시세 알아보셨어요? 네? 지금 시세. 어느 정도 부동산에 가서 우리 땅 얼마 갑니까? 한번 여쭤보신 적 있어요? 안 알아봤어요. 왜요? 안 알아보다가 2%를 보고 여기다 물어봐야겠다 하고. 아 우리 다 물어봐야겠다 하고. 아 우리 다 물어봐야겠다 하고. 재밌으시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농사짓는 땅 생산농지지요. 이거 전이네요. 이 지역은 양주는 경기 북부입니다. 경기 북부에 공량들이 많이 들어서고 개발이 많이 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경기 남부 쪽으로 주로 개발이 많이 되고 공량도 많이 들어서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양주라는데 경기 북부는 위에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에요. 기업들이 이주하기에도 그렇게 쉽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요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시청자님 양주가 최근에 옥정지구도 개발을 했죠. 그래서 이제 7호선도 옥정지구로는 갑니다. 그런데 이런 전차를 하나 들어선다고 해서 땅값이 확 뛰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뭘 봐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의 위치를 봐야 돼요. 이거 보면 지하철 1호선하고 가깝죠. 근데 철로 노선하고 가까워요. 그렇죠? 그다음에 천이 있어요. 그다음에 산봉국도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뭔가를 개발하기에는 그 안에 있는 땅인데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땅의 위치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네 부동산에 전화하셔가지고요. 몇 군데 전화하셔서 가격 많이 받아줄 수 있는 곳에 매도를 하시면 어떨까? 어머니 너무 지금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드시고 저축도 좀 하시고 그렇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너무 지금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냥 돈 많이 쓰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관광도 다니시고 제주도 가보셨어요? 그럼요. 자주 가시나 보죠? 해외 여행 자주 다니세요. 비행기 타고. 해외 가보셨어요? 자주는 안 가봤는데 몇 군데 가봤지. 자주 다니세요. 이제는 앞으로. 즐기면서 사세요. 아셨죠? 그런데 양주역 건너편에 산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테크노마트인가? 무슨 뭐 이런 거 생긴다고 하던데? 테크노마트도 하나 생긴다고 해서 이 땅값이 확 오르지는 않아요. 그게... 어머니 은근히 돈 족심이 좀 있으시네요? 있죠. 네? 돈 벌어서 뭐 하시는 게? 이제 우리 자식들 주려고. 아 나눠주시려고. 이게 또 짠하네. 이게 또 가슴이 뭉클해지네. 아니 자식분들 알아서 보시라고 내비 두시고 어머니 이게 다 쓰세요. 써. 주지 마세요. 아셨죠? 네. 주지 마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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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